자 지금부터 이슈를 바꿔서 무인기와 그 이후에 벌어진 전쟁 위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즉 우리 소장님께서 사진을 갖고 오셨어요 보니까 신원식 장관이 뭔가를 내려다보고 있네요 무인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드론 부대에서 시제품으로 드론 작전사령부가 옥에 전시했던 드론을 살펴보는 장면인데 올해 1월달 사진입니다 드론 작전사령부는 2023년 작년 9월인가에 만들어졌어요 원래는 드론 부대만 있었죠 그런데 윤석열이 지시를 했어요 용산이 뚫렸지 않느냐 드론 부대를 만들어라 드론 부대를 이미 있거든 그러니까 만들긴 만들어야 했는데 이미 있는 부대를 새로 만든다고 할 수 없으니까 드론사령부라고 해가지고 진짜 아주 은밀하게 움직이는 그런 일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드론 작전사령부를 만들면서 무인기를 더 최신형 무인기들을 도입한 것 같은데요 저 맨 앞에 보이는 가오리처럼 생긴 삼각형 모양의 무인기가 소형 무인기면서 스텔스 기능이 있는 겁니다 저 날개가 양쪽으로 긴 것들은 레이더망에 걸릴 위험이 커요 이렇게 짧고 삼각형 모양 미국도 스텔스 기능이 삼각형 모양 아닙니까 전파방해를 덜 받는 전파를 덜 받는 해서 스텔스 기능이 있는 무인기고 제트엔진으로 움직이는 무인기입니다 왕속거리가 이번에는 평양에 갔다 오려면 300kg 이상 돼야 됩니다 350kg 이상 돼야 됩니다 160kg이니까 편도가 최소 350kg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350kg를 왕복으로 보내서 떨어뜨릴 게 아니잖아요 돌아와야 되잖아요 쐈다가 왕복 350kg를 갔다 와야 되고 레이더망 평양이 촘촘하거든요 방공망이 그거 안 걸려야 되고 그러려면 크기도 작아야 되고 스텔스 기능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보낸 무인기가 저런 뒤에 것들은 안 되고 이 맨 앞에 있는 최첨단 무인기 이런 걸 보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뭔가 결심하는 듯이 보이는 신원식의 표정 그렇죠 북한이 공개한 사진이죠 딱 비슷해요 이거잖아 진짜 그렇죠 누가 봐도 저는 동일 기종이니까 매우 높고 설사 아니더라도 스텔스 기능이 있는 저런 유형의 무인기를 보냈다는 건데요 저 무인기를 개인이 구입할 수 있느냐가 일단 문제가 됩니다 저런 무인기를 생산하는 국가들 소위 이런 국가 전략 문제 전략 무기를 저걸 볼 거예요 군대용 당연하죠 민간용으로 저걸 팔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민간용으로 저거 민간에서 저거 산다 그러면 무기를 갖다 거래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민간한테 팔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또 저걸 구입했다 해도 문제가 뭐냐면 저런 종류의 무인기는 전용 발사대가 있든가 활주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동네 운동장에서 띄울 수가 없어요 북쪽도 열병식 같은 때 보면 무인기 싣고 나온 차들이 있거든요 그게 발사대 차예요 거기 쏴야 됩니다 저 무인기도 발사대 차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민간이 보유할 수 있습니까 집에다 발사대 차를 놓고 저걸 쏠 수 있냐고요 안 되죠 또 회수까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 정도 운영은 군대 아니면 거의 힘들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고 설사 활주로를 써서 날렸다 하더라도 활주로를 썼으면 군대가 모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무인기는 한국군이 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고 그렇지 않다 만약에 그렇더라도 결국 저 정도 무인기 운영하려면 CIA 정도 돼야 되는 거거든요 민간단체는 못해요 저거 쉽게 미국도 저런 무인기를 갖고 있거든요 갖고 있죠 미국은 미국이거나 아니면 한국 군부이거나 민간단체 탈북단체에서 저런 거 운영을 한다는 것은 거의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김여정의 담화를 보면 한국의 군부가 보냈다는 증거를 잡았다고 얘기했죠 저는 그 얘기가 그거라고 봅니다 하나 납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큰일이네요 이게 세 번 보냈잖아요 3일 9일 10일 3일 날 갔다 보냈을 때 북에서 알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3일 날은 잘 몰랐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알았다고 했죠 3, 9, 10일 세 번 3일 날 보냈을 걸 보고를 받았을 거예요 그때 8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남쪽 공격할 의사가 없다 우리를 먼저 건드리지만 않으면 이 얘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무인기 또 보내지 마라 그런 얘기죠 너희가 보낸 것 같은데 건드리지 마라 우리 먼저 칠 생각 없으니까 이런 얘기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무인기를 포착 못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일 수도 있어요 남쪽에 약간 기만하는 거죠 그럼 남쪽 입장에서는 3일 날 무사히 갔다 왔으면 또 보냅니다 9일 날 그걸 사진을 찍은 거예요 9일 날 그리고 9일 날도 돌아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무인기가 무사히 그러면 10일 날 한 번 더 보내는 거죠 맞들려서 근데 10일 날 그거를 제가 볼 때는 기다리고 있다가 교란 전파를 쏴서 나포하든가 최소한 격초시킬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예상했으니까 그러면 자네를 갖고 있거나 무인기 자체를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거기에 GPS 항적이라든가 찍은 사진이라든가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되죠 북쪽이 11일 날 성명 발표를 할 때에는 그 증거까지 거의 확보한 상태에서 발표를 한 거 아닌가 싶은 의심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남쪽에서 처음에는 모른다 잡아 뗐다가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한 것이 뭐 보고를 받아보니까 하나가 안 왔다 무인기가 그런 얘기를 들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시하고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합참이 한국군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북한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사진 좀 보세요 여러분 야 나는 소름이 돋았던 게 우리가 목요일 날 쌍김시대를 하는데 여러분 쌍김시대에 김태영 소장님이 오셔서 정말 주옥 같은 분석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종대 의원에 버금갈 만큼 정말 북한 문제와 미국과 관련되어 있는 그 어떤 관계와 안력에 대해서는 김태영 소장만큼 분석을 잘하시는 분도 없어요 근데 이 김태영 소장이 딱 예언을 했죠 지금 북한은 한국 무인기를 격추하거나 추락한 것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더니 확보했다는 걸 발표해버렸어요 그렇죠 자 이무인기입니다 이무인기입니다 아주 그냥 생생하죠 양쪽에 날개 끝 꼴이 있는 것까지 비교적 굉장히 완성된 형태로 발견이 됐는데 이렇게 나무에 걸려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무에 걸려있어서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국군의 날 행사 때 또 이걸 이렇게 발사대에 달아가지고 이렇게 올려놨어 이렇게 이렇게 다 보여주니까 자식들아 우리의 군사적 자산들이 전부 다 그냥 공개가 되잖아 이 등이 들떨어지는 간들아 좋니 이게 아예 그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북한에게 아 우리는 이런 무기 있어 이렇게 갖다 바치고 있어 이런 등 들떨어지는 간들 아주 어 그래놓고 지금 어떤 전문가라고 하는 새끼 나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보니까 아니 북한은 어 그냥 복제를 했을 거야 그냥 이 자료를 보고 그냥 복제한 거야 그게 실제로 넘어간 게 아니라 이 지랄하고 있어 야 그럼 왜 보여주냐 이 자식들아 복제를 하게 어 이런 바보 짓거리를 해놓고 이제 와서 복제했다 그러고 어 자 이거 저 신혼식에 가서 막 보는 거 보세요 와 어 이 무인기가 어떤 특정이 있는지를 갖다 보고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이 자식 신혼식 어 신혼식이잖아요 북한의 드론 기술 털었네 털렸죠 당연히 다 뜯어서 분해해보고 다 했을 거 아닙니까 벌써 벌써 지금 한 군사 전문가가 이걸 복제해놨을 거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웃기는 새끼들입니다 정말 도대체 이런 자들한테 어떻게 그 안보를 맡기고 있습니까 지금 어 바보 멍청이들도 아니고 이게 뭐가 심각하냐면 이렇게 드론을 이런 시제품으로서 완벽하게 여러 자료에 노출된 것을 띄웠다는 거예요 그게 걸렸고 그러면 누가 도발한 거예요 우리가 도발한 게 되잖아요 지금 이 붕자자 같은 새끼 때문에 이게 터지니까 앗 뜨거라 난리 났죠 이걸 물타기 할 게 또 필요하잖아 그쵸 물타기 할 게 필요하니까 이걸 발표하네 국정원 북 우크라이나점 참전 특수부대 등 1만 2천명 파병 결정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너 북에 가봤니 야 이 정도의 결정이라면 있잖아 진짜 북한의 정말 찐 수뇌부가 아니면 모르는데 니들이 어떻게 하니 어 야 이 국정원이 진짜 이게 진짜 심각해요 지금 이런 정보는 이런 정보는 사실 우리도 우리가 예전에는 그래도 북에 조금 더 이렇게 그 수뇌부의 밀접한 정보들 같은 걸 갖다가 조금 빼내고 그랬어요 그 뭐 가령 리오남이나 이런 사람들을 도청하거나 하는 거 나오잖아요 우리 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전에는 좀 했어 근데 계속 국정원이 이렇게 이상한 짓하고 그렇게 털리면서 특히 이번에 군 뭐 누구예요 정보부대 군 정보부대의 방첩사였습니까 어디 뭐 김 아니야 군 정보부대 그래 야 방첩사가 아니라 어 근데 거기에서 이제 중국에다 팔아넘겨가지고 정보를 팔아넘겨가지고 어 그 블랙 요원들이 다 노출돼가지고 싹 다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더더욱 북한의 첩보가 지금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어 그러다 보니까 아휴 이세벽 국정원 가는 거 너무 시원하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센 구라를 갖다 치고 있는데 이 구라를 치는데 정보하면은 완번치인 그런 미국은 가만히 있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가 지랄을 합니다 이 파렴치하다 못해 정말 끔찍한 살인마 얘는 진짜 살인마 부패 코미디언이에요 어떻게 이런 놈이 진짜 더군다나 인종차별주의자고 얘는 낫지 낫지 거의 그런데 지금 북한이 파병했다 만 명 넘게 파병했다 그러니까 정보의 근원이 북한이 아니라 젤렌스키야 우리나라 국정원이 이걸로 덮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 무인기 논란을 자 그래서 여러분 민들레가 소중한 줄 알아야 되는 민들레가 보십시오 국내에서만 요란한 북한군 파병 뉴스 바로 그냥 때려주잖아 국정원이 거짓말한다 이렇게 딱 때려주잖아 백악관도 나토도 러시아도 모두 아직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리고 파병 규모가 적다 뭐 만 2천 명 이렇게 안 된다 기껏해봤자 한 천오백 명 정도다 이걸 국정원이 천오백 명이라고 처음 발표를 해놓고 또 이제는 만 2천 명이래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이 만 2천 명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 거야 도대체 그냥 젤렌스키가 주장하는 거 이외에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또 무슨 국정원이 말이에요 AI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얼굴을 인식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봤더니 김정은 옆에 있던 장교가 여기가 있더라 이거 무슨 그냥 지만원인가 하던 짓을 갖다 하고 있는지 진짜 아휴 진짜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정말 지금 미국은 명확한 사인을 주고 있는 겁니다 니들 허쭈거리 하지마 야 드론 보낸 거 그래 그거까지는 어떻게든 내가 어 좀 뭉개줄 텐데 더 이상은 허쭈거리 하지마라 라고 하는 사인을 명확히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태도가 완전히 이거는 뭔가 알고 있는 거예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러시아가요 남한 대북 도발 중단하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외교 실패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민들레에서 애둘러서 이렇게 외교 실패 다는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니네가 지금 도발했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책임이 너희한테 있다라고 하는 걸 선언한 거예요 러시아가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전면전 비슷하게 확대되면 러시아가 참전하겠다는 겁니다 도와주겠다는 거죠 북러 조약에 따라서 어쨌든 미국은 사실 저는 이 무인기를 보낼 정도의 작전은 미국 승인 없이 못한다고 보는데요 미국이 한국군에 대한 통제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쪽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틀 동안은 미국 얘기를 안 하다가 세 번째 방안 이거 보세요 삼보 제가 그래서 삼보를 갖다가 1, 2, 3, 4 4개의 담화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삼보가 제일 눈에 띄더라고요 똥깨들을 길러낸 주인이 책임져야 할 일이다 미국 얘기죠 미국한테 엄포를 놨습니다 저건 무슨 얘기냐면 한국에서 만약에 또다시 도발을 해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군부대를 치겠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너희를 봐줄 이유가 없다 죄송합니다 사실 미국의 계산은 무인기를 통해서 남북 간에 분쟁이 발생하거나 국지전이 발생하면 자기들은 뒤로 빠질 생각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우리는 몰라 몰랐어 이건 윤석열이 한 거야 그러니까 스톱해 뭐 이런 식으로 모른 새 하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북에서 너희가 책임져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면 만약에 그런 전쟁이 터지면 미군부대라고 해서 봐주지 않고 치겠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저 삼보 담화가 나온 날 미국이 유엔사가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물론 조금 일찍이긴 한데 북쪽에서 사전 통보를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죠 전화로 폭파할 때도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도로의 폭파 이런 것들이 일종의 통보를 하기 위한 명분일 수도 있습니다 폭파가 희한하게도 저 15일 이전에 삼보가 나오기 이전에 진행이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유엔군을 통한 진상조사를 발표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무인기 또 보내지 않도록 우리가 한번 제동을 걸 테니까 좀 진정해라 북쪽이다 그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일본어로 지금 닉네임을 쓰고 계신 분이 있는데 이게 제가 일본어를 모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는데 지금 일본 방송에서도 한국 무인기라고 방송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부정하기가 힘든 상황인 거죠 우리나라 언론은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 등신들아 전쟁이라면 니들은 사냐 자 근데 이것을 말이죠 만약에 이런 정도의 작전이라면 윤석열이 몰랐을까 첫째 알았겠죠 당연히 알았을 수 있고 직접 지시해 줄 수도 있거든요 직접 지시하겠다라고 이미 2022년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석가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거는요 전쟁 도발 행위란 말이에요 공격을 받아서 자의권 행사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같은 거 안 받아도 됩니다 근데 이건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전쟁을 도발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일으킬 수 있는 이거는 국회의 동의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국민적 합의도 있어야 되고요 이거 진짜 탄핵시켜야 될 거예요 이거 탄핵이에요 탄핵이에요 군대를 사병처럼 쓴 거예요 예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이거 같이 한 놈들 다 잘라야 됩니다 다 잘라야 됩니다 영원히 공직에 못 있게 해야 돼요 이건 전범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자식들이 있어 만약에 정부에서 안 했다 그러면 밝혀야죠 밝혀야죠 어떤 이런 작전 거창한 작전을 할 수 있는 집단이 있는지 군대에 협전 없었는지 다 밝혀야죠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왜 10월 3일이었겠습니까 왜 10월 9일이었겠어요 왜 10일이고 16일 보궐선거 있잖아 보궐선거 있기 전에 연폼대에 포탄 예로도 날아오길 바랬던 거 아닙니까 그때 또 윤석열은 동남아 갔어요 네 용산에 떨어질까 봐 그러니까요 의심 가죠 와 진짜 이거 그러면서 지들끼리 그러고 있겠네요 진짜 금방 쐈으면 그냥 보고선거 이겼을 텐데 저는 이 보낸 목적은 명확하다고 봐요 전쟁을 도발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쏘라고 그러니까 세 번이나 보냈지 않습니까 네 한마디로 그중에 한 번은 쏘겠지 알고 외론 목적으로 보냈다고 보는데 문제는 안 쏜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북쪽에서 안 쏘고 중대 성명을 발표해 버리니까 스텝이 꼬인 겁니다 지금 그냥 쐈으면 다 해결될 텐데 국지전 터지고 계엄 선포하고 선거도 다 뭐 흐지부지 되든 이기든 하고 싹 정리할 수 있는데 한국 상황을 안 쏟네 성명만 발표하고 게다가 지금 상황이 북쪽에서 강력하게 나오니까 미국은 조금 제동을 거는 것 같고 이러니까 윤석열은 골치 아픈 거죠 지금 우리 김종대 전 의원이 자기 방송에서 무인기가 핵심이 아니고 무인기에서 떨군 삐라의 제작처가 핵심이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것도 의미심장한 얘기죠 그 삐라 만든 사람이 거기다 집어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게 미군의 무인기든 한국의 무인기든 그 집어넣은 놈이 프로젝트를 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탈북단체 쪽에서는 자기들이 한 거 아니라고 삐라가 다르다고 발표했습니다 탈북단체들이 그럴 돈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추정컨대 이 시제품이 한 대에 3억이 넘는데요 네 아까 그 무인기 100만원 200만원 하겠습니까 3억이 넘는 제품 그걸 뭐 또 아마존에서 살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알리에서는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알리에서는 조그만 건 살 수 있어요 알리에서 이렇게 딱 사가지고 딱 받아보면은 모양은 똑같아 근데 크기가 크기가 100분의 1이야 이런 게 날아오는 거죠 아까 저런 거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억대일 거예요 억대요 3억이 넘다고 그리고 저거 운영도 쉽지 않아요 저거를 전략적으로 운영하는 게 전략적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GPS 좌표 다 따야 돼요 저거 그거를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군사 전문가들한테 제가 한번 취재를 해봤더니 그래서 제가 무서워서 그걸 좀 취재를 해놓고도 얘기를 못했는데 350km를 최단 거리로 날아야 된대요 드론들이 더 멀리 날아가는 것들은 진짜 보유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350km를 평양까지 왔다 갔다 하는 350km를 날아가려면 최단 거리를 날아야 되는데 그거를 북에 레이저 망을 회피하면서 가기가 어렵다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미국의 도움으로 신호를 갖다가 교란하거나 열어주는 그런 지원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거 단독으로 민간단체를 할 수 있는 작전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미국 새끼인지 모르지만 그 새끼도 전쟁 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미국에 저는 최소한 허락과 무기는 있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핏손님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미국은 상황이 좀 어려운 것이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군산복합체는 정말 위기 중에 위기죠 트럼프가 되면 다 정리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공격을 이스라엘이 했다고 하는 것을 이번에 미국에서 허락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군사시설만 공격하고 정료시설이나 핵시설은 공격하지 말라고 얘기했다고 하지만 네타냐고가 그 말을 잘 들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미칫도라인데 자기 부패를 덮으려고 하는 건데 그렇죠 허락을 했다는 얘기는 미국이 이란 공격에 참여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공중구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건 미국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란과의 전쟁이 확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란도 강력한 보복을 하고 세계대전화 될 거 아닙니까 이란은 최근에 핵실험을 했던 흔적이 있죠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인도 쪽에서는 거의 핵실험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확전이 되면 누가 좋으냐 민주당이 좀 좋죠 크게 민주당에서는 전쟁 상황이다 지금 힘을 모아야 된다 지금 그러면서 선거 연기까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동에서도 그래서 중동에서도 지금 대통령 선거 전에 이스라엘에 이란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한반도도 그 이란으로서 긴장을 고조시키려고 했던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죠 바이든은 천벌을 받아야 됩니다 민주당이 사실은 그동안 네오콘하고는 거리를 두는 편이었는데 바이든한테 오면서 네오콘하고 완전히 한몸이 됐어요 트럼프 때문에 그래요 트럼프가 공화당에 들어갔을 때 네오콘이 엄청 견제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굴복하지 않고 공화당을 거의 장악해버렸습니다 네오콘이 다 민주당으로 갔어요 그렇다고 그걸 받으면 됩니까? 민주당의 아성이죠 그리고 지금 바지 사장인 해리스 놓고 무기 장사해서 영원히 먹고 살려고 진짜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북한은 보세요 미국은 북한 충돌 위험 키우는 행동은 멈춰야 된다 저렇게 뉴스토마토는 북한에 대한 경고만 얘기하지만 한국에 대한 경고도 들어와 있는 상태라서 지금 국방부가 쫄아있는 상황입니다 향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금빛손님 향사님 두 분 이렇게 후원으로 방송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은 철저한 적대 국가라 북한에서는 결국 헌법에 못 박았네요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이 이슈 앞으로도 쌍김 시대에서 우리 사실은 북한 전문가 수준이시기 때문에 우리 김태용 소장님의 분석에 귀를 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전쟁을 막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또 키를 찾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윤석열을 네오컨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미국 내의 양심과 또 미국 내 민주당에서도 살아있는 양심들 또 공화당에 살아있는 양심들은 전쟁이 더 이상 벌어지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거 트럼프는 싫어하죠 트럼프도 전쟁은 돈만 낭비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누가 대통령이 돼야 될지 한번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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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